하도록 할게요 존미어 어포칼렉스 어나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돼서 시간이 없다고요? 슬프군요 고3이군요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의사를 주네요 원래 의사를 줬나 입에 통화한다고요? 괜찮아요 죽으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매장하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더블을 얹혀있어야 이걸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가가 필요하죠 지원가가 필요하려면 가는 길에 구우스 이런게 있어요 그러므로 빨리 돈을 모아야 됩니다 자 이걸로 가서 이렇게 하고 아까전에 돈있던데 돈 많은데로 가서 이걸 깨주고 자 가서 돈을 먹도록 하죠 자 돈은 골고루 모아줘야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아까 내가 돈 더있던데 있었네 식량이랑 탄약이랑 같이 있죠 여기서 돈으로는 뭘 해야하냐면 여기에 가면 아 이거 렉 뭐야 잠깐만요 렉! 뭐야 내리기야 자 미안해 내리기야 얘들아 내리기였어 이걸 하면 끝날 때마다 계속 뭐지 아 돈을 지원해줘요 론스만님 아리 탄전자님 안녕하세요 자 감정적으로죠 일단은 그니까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거는 마린만 계속 중요하게 지켜줘야되요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진로 지금 못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요 탄약이 가스입니다 식량은 여기 뭐죠 식량 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거 지원공으로 다 해야 아 그 나중에 페넬이 후반에 식량없으면 식량을 살수도 있고 아이고 이어폰좀 바꿔야겠다 아 목소리 아프고 아프다 쓰읍 흠 잘 안오네요 내 생각엔 엉그로를 잘 끝 갈색립이네요 그리고 존귀한테 물리면 감염이라는게 있는데 감염이 되면 아 가서 그 뭐지 그걸 먹어야되요 뭐 해독제 해독제를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막 몇포 이러면서 당신은 감염됐습니다 몇퍼센트 이러면서 몇분동안 뭐 아무것도 안하면 공기지도 좋죠 근데 지금 밤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존귀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부길게요 이거 뭐지 금고를 털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직계사장님 지금 금고다 왜 안보겠지 잠깐만 왜 안보겠지 왜 안보겠지 메디터 공격을 합니다 개틀링건 10이 있죠 킹 글루 루 오님 안녕하세요 이거 아껴지네 금고가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돈을 벌고 비리를 저지르고 와우 돈이 올라갔네 예스 자 이제는 해야될게 어 내가 여기로 안갔는데 어 돈을 먼저 봅시다 갈게 없네 일단은 나중에 일로 갈거거든요 저기 금고기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디텍트가 되면서도 어 공격을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살아야되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로가고 여기는 다 턴거 같네요 이미 이미 다 터렀네요 다 터렀네 일단 위로가서 파벳이나 이런게 있으면 좋겠는데 파벳이 안보이네요 오마이갓 잠깐만요 쟤 애들 나왔죠 빨리 포개자 렉이 걸리죠 내 렉이네 미안 내 렉이다 얘들아 큰 렉이네 아프리카랑 같이하니까 렉이 걸리는거 같애 미안하다 미안해 형 렉이야 미안해 나라고 나야 내렉이네 내렉이네 내렉이야 얘들아 미안해 내렉이였어 나 야구 탈었다고 하네요 저쪽은 자 일단은 다시 돈을 해주고 질럿을 계속 모덕이 해야되죠 아우 렉이다 아 이게 왜 재력인지 모르겠는데 바 퍼퍼 걸리시면요 나갔다 들어와보세요 네 평범한 의리님 흠 아직은 뭐 이거 나중에가면 덜 내기 도심해져서 진짜 플레이하기 싫어져요 저도 이게 재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재래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왜 걸리지는 몰라요 이게 겸팽인지 아니면은 컴터가 쓰레기여서 그런지 아우 자 이거는 비디오래서 아 이거 해야겠다 이러면 살짝 렉이 없을거야 얼굴 안 나오면 살짝 괜찮을거 같애 흠 네 왓선미 와이님 은행가서 돈 하고 애들 많은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제 스타일을 할거에요 은행이라기보다는 컴터 어디에서 샀냐고요 하이 마 트럭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절대 사지마세요 사기당했어 삼성 직원 저 또 모르면서 나한테 이 컴퓨터를 추천했더니 어디서 대가리를 찍어서 어디 한번 묻혀봐야 정진을 차리겠지 이따 컴퓨터는 나한테 어 이딴 거를 소개하다니 이런 개까픈 것들 을이? 을이 맞죠 을이지 아 돈이다 돈이다 아 트로스님 안녕하세요 아직 돈이 부족하네 이거 하나 털자 왜 유닛이 없는거지 나한테는 유닛이 더 필요한데 유닛이 없네요 자원금이랑 아 이거 자 이거 계속 지원해줘야되요 오 히드라다 아싸 아 맞다 얘는 무장시밍이 베르타에요 됐다 얘를 얻으면 얘는 히드라에요 히드라가 베르타라니 이거는 좀비아포칼리스 어나더라는 유즈밍이에요 침략 돈 돈 돈이 진보다 돈이 많고 그리고 강화복품 왜 여기서 나와 잠깐만 왜 여기서 나와 아 아 이건 아니잖아 감염됐어 족같은 것도 아이씨 감염됐어 자 빨리빨리빨리 감염됐다 감염 향바이러스 아 됐다 못됐뻔했네 감염이 치료됐습니다 못됐뻔했네 향 샀어요 자 이제는 이걸 사야되는데 아 의약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메딕이 체력이 없어요 보다시피 에다를 감염복품을 먹어서 업그레이드 1틱으로 돼가지고 아 확실히 낫긴 낫거든요 농심 너구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밑으로 가고 싶은데 보스가 살짝 이러면서 때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일단 좀 때려야 이쪽에 가서 돈을 얻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메딕이 죽으면 큰일 나요 지금 메딕이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운영이 빵꾼이 많이 아세요 니트로는 또 계속 왜 그러는지 덴지에 빌리타 얼마냐고요 데미지 9에요 자 플러스 3 됩니다 얘는 그래드 되면 얘는 1이네요 저거 오 맥간바리 체력 오 조심 알겠어 걱정마 안죽어 이걸 샀으니까 안죽어 아아 치료하니까 안죽잖아 생존중 아 식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되지 어디로 가야하우 흠 어디로 가야하지 여기가 여러분들은 대조택이에요 장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뭐 가는길에 또 장비 업그레이드 먹었어? 거기서 데미지가 2가 늘었네 흠 어디가야되지? 마실가자 저리가 금품은 내꺼야 금품 건들지마라 금품은 내꺼다 자 여기거든요 그 황의 공기지 여기는 내꺼야 건들면 죽여버릴꺼야 여기는 내꺼야 존나 안보겨지네 아우 큰일났네 승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큰일났네 돈만 벌고있잖아 이러면 유닛이 필요한데 파베지나 아 이런게 없으니까 돈이라도 아우 왜 나만 돈만 벌어 지금 SCV도 없어서 좀 그렇네요 아 트로스님 감사합니다 앗 흠 아우 이제 히들어 나오는데 존맛네 트로스님 별풍산하나 오지 3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됐다 클럽갈까? 클럽가면 여자있겠지? 클럽가면 내 생각에 메딕만 있는거 아니야? 아닐거야 아니겠지 설마 그러겠어 일단 이렇게 하고 식량을 먹고 렉이 참 좋갑군이요 내 렉이군 저거 정말 더이상 이제 지분이 안되네요 자 이러면 어 식량이 없으니까 일단 식량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돈 들어오면 폭탄으로 저 어디냐 여기 공기지 털면되요 어우 힘들어 힘들어 이제 어차피 여기 옆에 향 바이러스 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아 10분 46초 지났네요 네 와이티스타님 메딕 죽었어 메딕 죽었어 메딕 걸렸어 메딕 못 뽑아요 메딕이 죽었어 메딕이 공격을 해서 애들이 때린다니까요 아 아 큰일났네 메딕이 공격을 해요 그니까 아무튼 메딕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웃이어서 아우 보스는 데미지 안맞네 왜 얘만 데미지면 처음 맞는지 모르겠네 병원은 됐고 지금 공기지는 털려야되는데 저거 갈색 강탈시킬 수 없나 이상한 패드립치네 그럼 나가면 되잖아 보 갈색 시기가 쳐 나가면 될까 가지고 내가 이러고 싶어서 하는 그런지 알아 응? 캐드립 보즈 뭐 일단은 메딕이 작렬히 사망 일단은 뭐 자 천천히 출발해서 꺼져 주황아 그거 뭐 내 모듈 안주면 안되니? 나 SCV 필요한데 아싸 가만 부풉니다 아싸 가만 부풉니다 벌써 플러스 3이군 아니 들이치면 벙어리 안져요 그게 재미없으면 벙어리 치는거지 주황아 나오렴 아 낙낙낙님 심심한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나와 나와 너 나와 아 좀 나오라고 나와 나와 여긴 내가 여긴 내꺼야 간다 복탈이다 시발 예아 여긴 다 낼꺼야 꺼져 여긴 다 낼꺼야 이끄 막을꺼야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너만 여기 가만히 길박하고 있어 가만히 길박하고 있어 가만히 길박하고 있어 다 내꺼야 헤헤헤헤헤 가자 가자 마린 부대여 가자 마린 부대여 욕 다시할게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흥분했어 희들아 뒤지겠네 희들아 죽겠다 일단 나머지 뭐있는지 봐야겠죠 자 이거있네요 좋아요 그리고 탄약 구기질을 털어서 아주 행복한 어 움직이지마 얘들아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우리 죽어 우와 RPG다 군인 유탄 대박이군 좋아 이것도 생겼군 생존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괜찮아요 죽을수도 있지 됐다 아하하 난 천하무속이군 이제 천하무속이다 날 막을 사람은 없다 난 이제 천하무속입니다 여러분 흥기질을 털어야지 사람은 근데 이러면 신경이 부족하거든요 신경을 계속 사야되고 여러분 어어 왜에 뭐지 구습풍 상고다 올리아 두 마리가 필요하네 열두시에 핫플레이스 절로 가죠 이 새끼들 내 기지를 털려고해 여긴 내기지야 더이상 초호 들어오지마 여긴 내꺼야 오지마 PDH120님 아세요? 여긴 내꺼야 여긴 내꺼야 절대 오지마 여기는 너네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특별히 천사들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지 평범하리님 네 저 오르셨나요 다 끝나오니까 골리아씨 디텍트가 있어서 아 죽지는 않을 거예요 된다 보스트 또 그리드 하하하하 하하 다 내꺼다 어우 맛있군 어우 맛있습니다 오드리 오드리 없다 그런데 얘는 뭐지? 그린스카우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 뻑이다가 저는 중앙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뭐 필요하냐면 어 이거야 자동포탑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오드리 없기 때문에 이제 골리아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위에 있어야 됐죠 자 이렇게 아 치료를 하고싶던데 아무것도 없겠네 아 여기 있었잖아 잠깐만 크림빵님 바운처님 소우스포님 안녕하세요 은행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은데 랩만 안걸리면 괜찮으겠다 어 얘네도 여기 터는데 주유소 나 병원 갈까 그냥 병원 가도 괜찮은데 아 이제는 식품이랑 어 이거랑 치료할 때 필요한 거만 있으면 돼요 자 됐다 얘들이 이제 지금 체력이 없으면 왜 얘는 치료되 치료되 치료했잖아 자 보세요 치료됐나 얘 치료됐네요 드디어 자 골리아스 안 보이죠 골리아스 터렛 터렛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터렛이나 골리아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 있는 애들을 죽이세요 왜 왔니 오지 마세요 여기 내 자리입니다 왜 남의 자리 오세요 저리 꺼지세요 이거 버러워 안풀어지네 자 이렇게 죽이면 돼요 오오 죽었다 큰일내뻔했네 많이 때리네 문 열라는 것 같은데 이건 문을 열어야 되나 자 들어오세요 주황이가 길을 맞고 있네요 그런데 주황아 너 나와야 돼 얘들 살리려면 니가 나와야 돼 자 들어오세요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좋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대전사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탈 나온대요 나중에 어나더는 뮤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사 PT의 장수입니다 메딕도 빨리 길박해 메딕으로 길박죠 님 메딕 야 야 이 멍청아 일로 오라고 이 멍청이가 여긴 내꺼야 우지마 됐다 여긴 내꺼야 오지마 자 됐다 메딕으로 길박을 하고 그다음에 골리아시 앞에 있으면 되겠네요 나를 찾아라 님 안녕하세요 됐다 아 아트는 세미님 그리고 빌리어네어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자 아 업그레이드가 너무 달려있어 오브로 되있거든 보아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를 있습니다 자아 근데 SCCV를 사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는 해야될 수 있는게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아 이제는 터렛을 계속 설치하거나 이렇게 터렛을 설치하면 데미지가 좀 세요 은근히 터렛을 설치해주거라 계속 그리고 자동포탑을 그런 견출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린이 왔네 야 마린 좀 자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 잘했어 잘했어 올리아시 앞에 있어야겠나 아니야 마린이 이렇게 있어주고 아 바크데블러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으로 가야되요 아 세미네이로 바꿨군요 저는 여기 돌아가겠습니다 생존자를 억울하기 위해 이거는 한 발을 주기 때문에 탄약이 없어지는거에요 한때 써가지고 탄약이 주는게 아니라 아 그냥 때리는거에요 보면 자동포탑도 억울을 해주고 있고 근데 데미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있어야 돼요 포탑만 때리네요 히드라는 엄청나게 애들이 다 일로 올려오잖아 생각해보니까 얘 빼고 지금 여기 터렛이 없어서 난리네요 작은 헤블러가 안보여서 여기 메딕이 좀 더 있으면 좋은데 야 파벨 방금 봤어? 공격하는거 나 봤다 방금 파이어벨이 공격하는거 봤다 여러분 아까도 보신 분 이로이고 죽여야 되는 것인가 말거야 말아야 되셔야 되나 죽이고 싶다 갑자기 브라스턴 팀이 망하는데요? 그래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나 아 맞다 이거 작업대를 포기해야되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포겼네 이거 포기해야 뭐 나올텐데 울리아씨가 뺏어야되나 모르겠네 아직 파랑새돈자 한대 때리죠 괜찮아 때리지 말자 아싸 드디어 SCV를 벙커를 지어야지 아 벙커가 짱이지 벙커를 짓고 바리케이드를 지어서 나 이사하겠다 그래 너 혼자 꺼져라 빨리 농담이예요 제가 아 차마 이상한 말을 썼군요 죄송합니다 이사를 하는게 아니라 아 사라야라고요 아 미안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제 뭐 좀비들이 안가나요 자 이제 좀비들이 갔네요 잠시 자리채팅을 해야겠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 지금은 그니까 자꾸 맞기 때문에 일단은 마린이 앞으로 가지고 생존자 꺼지세요 죽이 지르면 좀 자리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이렇게 해주고 몰리아씨 앞에 있어주고 좀 야생존자가 나갔네요 자 드디어 보라님이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스는 맞을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서 후반으로 더 지나가기 귀퉁 다 꾸진애들 얘들아 날 버리고 가지마 그거는 파이널버전이에요 파이널버전은 다른겁니다 여러분 식량을 구입했대 이름 미친 나 이거 샀어야 되는데 식량이 구입이 아니라 보조로봇이라고 보조로봇이 필요하다 지금 아 큰일났네 이거를 여기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됐다 그 다음에 SCV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마린이 치료가 안되는게 또 문제거든요 이건 쓰읍 이것도 문제야 아무튼 좀 이따 터렛도 지워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주황님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식량 부족해서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세로우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터렛을 막아주면 어차피 골리아시 맞으면 치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도 풀이가 안되나 안되네요 자 이제 잡폭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미스터코라님 안녕하세요 주황은 이렇게 대처자님 버리셨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저기 생존사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왜 죽을 수 있냐면 아 뭐라고 해야되지 그 모르겠다 이제는 아 일단 뭐 뭐 누구 죽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 다른 마린인가 지금 문제는 그게 아 아 검은 유 검은 유 보다왕이 부서졌네 아이 끌났네 아 이거 아프리카티비랑 이런거 하면 정말 렉이 잘 걸려가지고 짜증나네요 아 내 렉은 아니라 아 보라님 렉이었네요 알고보니까 보라님이랑 사랑 렉인거 같네요 쓰읍 보니까 보라인들도 살짝 렉이 있었네요 아까전에 아 아 어차피 치료해야되니까 뭐 메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메딕이 없어서 나잉이야 갈색님이 죽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색님이 지지게 생겼습니다 뭐야 여기 왓더헬 우와 아 이봉보슈 이야 탱크 봐 쩌네 자 이제 터렛을 짓도록 할게요 터렛을 안지우면 뭔일이 생길거 같아서 꼭 지어야 될거 같네요 자 이거 비켜주고 벙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아 마린에 넣어준 다음에 옆에다 터렛을 넣어주면 딱 괜찮을거 같애 그림이 운용 안드로이드는 여기로 오고 여기서 디텍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됐다 스네바야 골루님 미음 해풀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를 넣어주고 생존자는 빼고 아 골리앗은 여기서 있어주고 그 어디고 여기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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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주고 얘가 또 여기 있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스스비 꺼지고 꺼져 그리고 얘는 치료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 데미닛 하는 애들 됐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할게 없네요 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있어보세요 좋아 으응 그래 죽이지말자 그래 죽이지말죠 솔직히 내가 나쁜 이미지로 되기 때문에 죽이지는 맙시다 나쁜 이미지는 되기 싫어서 죽이지는 않을게요 지금은 살려드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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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어가 너무 살리네요 돈도 짝짝 들어오네요 아 도망가오겠다 나도 여기 짜져 있어야겠다 자 자 SCV는 커터로 3으로 해놔야겠네요 나도 짜있어 있을게 누굴 때리는건지 모르겠네 벙커를 때리는건지 아 이거 꺼져야겠다 이거 터렛은 없앨게요 터렛이 있으니까 어우 렉 보라님이랑 나랑 렉이야 보라님도 렉이에요 보니까 보라님도 렉이야 보라님 아무것도 없으면 나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렉이 있어서 나는 이거 뿌개가지고 수리를 해야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 뿌개게요 자 이제 뮤탈림 살았나 뮤탈린가 누구 지하철 타는거 도와주신분 알아서 하세요 난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아우 렉바 3배속 할거 만초님 안녕하세요 3배속 할거 그랬나 이거 수리하자 수리가 안되는군 자가군 터지겠군 아 이거 짜증나 처리가 안돼 어어어우 이거 레알 정말 짜증나는거 고 터지겠군 터지겠다 언젠간 터지겠다 언젠간 터지겠다 저거 내 이 알았는데 언젠간 터진다 저거 어쩔수 없지 뭐 터지면 뭐 벙커로 뻑여야지 안그래요 뭐 어떻게든 뻑이겠지 괜찮아 잘 될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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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 될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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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뮤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터렛을 지워야지 여기다 하수도 가서 병원은 솔직히 농잼이거든요 병원가면 오 어떻게해서 푸기고 있네요 앤 관 감전체 최종 형태 넌 뭘 해야 되냐고? 아 그래? 있어봐 SCV로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린 여기도 가만히 있자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너 일로 나와 됐어 이런 아니군 자 우린 여기도 그냥 가만히 따져 있으면 돼 우린 가만히 따져 있으면 돼 잘 가라 자 우린 여기도 FIRE 아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 성공이다 게임은 이래야 돼 100억 중 20분 아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거야 아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거야 네 이거 네 이거 UD 유지면 말아요 쪼개님 PDH님 밤막걸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검,량, 요기체, 소,굴 구사, 만화 충전해놈 아이쿠 손이 미끄러워 뭐해서 뜨거워 이건 뭐지 다 특이하네 뭔가 다있네요 여기 가면 또 뭐있나봅니다 악환도 있네요 악환 군용변기 대수단이 저기에 뭐있나요? 이거 언제 깨리려는거지 애들? 뭐 깨지지는 않나보네요 감, 아아 감정적 최종위원대 나왔구나 여러분 이제 9분 40초 남았습니다 네 별로 안남았네요 근데 렉이 있어가지고 금방 끝날것 같진 않네요 보라 렉인데? 4렉 아니었어요 방금 아아 보니깐 저랑 저는 살짝 있고 보라 렉이래요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죠? 여기 다크셀플러 훅장 뭐야 이거 보라 렉 나가도 렉이 끊이지 않군 세상에 내리기였어 미안하군요 미안하네 레어 어깨 구별해요? 그냥 데미지 좋으면 돼요 여기는 아주 잘하고 있네요 경찰관 리월러 건널 산단총 산단총이라니 일踩붓 lcv가 없어서 지금 큰일 났네 아까 전에 lcv를 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좀 그렇네요 아 골리가 죽으면 안되는데 여기 보면 다 보게 가는것 같네요 보니까 팀원 아..안녕하세요 STV 언제 나오려나 오랜만이에요 아 오늘 어나더를 클리어 할 것인가 오늘 어나더를 클리어 할 수도 있겠네요 4라면 4라면이니깐요 물리아 빨리 치료해주자 ML룰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활해서 저격한다 저사람 왜 저래요? 저격하지마 이사람아 애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 아 이거 체력도 없고 좀 불안하네 스플레그가 몇지여야되니? 일단 돈을 좀 더 모아서 일단 중앙을 가야되거든요 나중에 중앙 여기 공원을 가야됩니다 이거 누가 다 부겠어 스바 다 부겠니? 부자리를? 누가 저거 두개 다 부겠어 어떤 놈이야 큰일났네 저기를 가야되요 어이 갑피 암살 벌레도 있네요 멀리야되는 누가 공격받고 있다는거지 옌가? 본드네 뒤로 수리하는데 오늘 방송 언제하냐고요? 1시쯤일거에요 내 생각에 자 이제 없어요 자 이제는 가야할 곳이 여기 여깁니다 가자아 대공원을 가서 가자 우리의 프라이버스를 찾으러 가자 자 가자 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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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 가자 식량은 충분하고 아 탄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하겠네요 여기 있어야지 네 잊고 막아야죠 그리고 벙커로 제일 마리를 먼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최선이죠 근데 벙커가 없네 아 벙커 하나 지금 시켰다 벙커는 야 이 새끼야 레덜 우어어엉 우어어엉 아휴 드디어 돈 들어왔네 앗 또 빨리 들어와 아아아아 미안해 그래 빨리 들어와 니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그래 든든해 고마워 자, 골리안 자, 가서 위에 있어야겠네 졸놈이네 일단 벙커를 지어가지고 일단은 좋아, 됐다 일단 벙커를 지어가지고 마린에 넣어주고 밀탈 진짜 나오려나? 아니겠지? 어우, 렉 진짜 짱나네 어우, SCV 어디가 야, 어디가 밖으로 하나 가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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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뭐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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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게임을 망치고 있어 빨강 샘평이다? 너무 블랙이야 어딨어? 인디모션이라 여기 있군 인디모션 블랙하고싶다 이거 큰일났군 빨리 벙커를 지워야되는데 빨리 벙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시급히 벙커가 필요합니다 족죽이고 혼자 살아요 이런 됐다 들어가 힘들어도 들어가지나? 안들어가지네 들어가라 죽겠네 잘못하네 아우 진짜 렉걸려 걔도 이거 소리로 되나보네 게임 망했다 이거 이거 수리되려나? 수리되네 아우 이거 큰일났네 게임 게임 그럼 왜 왔어? 왜 내 탓으로 돌려? 이게 내 탓이야? 이게 내 탓이라는거야 그러면? 이게 내 탓으로고요? 아 이거 어떡하냐 내 탓으로 돌리겠네 사람들이 아우 아우 렉 젊나 쩔해 보라야 너 나갔지 나갔구나 내 렉도 아니구나 오우 씨앗 씨앗 이게 아닌데 잘못 지었어 됐다 휴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군요 여러분 아우 이제 좀 불렸네 물량렉이잖아 존나 지랄해 저 누구냐 아우 저 저 저 지랄하는 보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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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갈색 보라란다 미안합니다 세종위원님 세종위원님 별풍선하나 오지 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나의 아야세딱 님 안녕하세요 자 이것도 터렛을 여기다 지워줘야 혹시나 뮤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 해야 될 거 같네요 자 일단은 뮤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은 못 사네요 혹시나 모르니까 뭐야 누가 터뜨렸어 야이 저 이 개새끼야 죽은 새끼야 누가 깨뜨리래 일로와 너 니가 깨뜨렸지 어 미안해 너 부활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너 부활 너 부활 가능하잖니 이번엔 누굴까 근데 뭐지 이건? 무당시민 사용했다네 무당시민 이게 대체 뭐하는 곳이죠? 여기 깨지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만 탈출해야지 나 탈출할래 나 탈출할래 난 탈출할래 됐다 난 탈출했어 호호호 난 탈출했다 됐다 됐다 자 아무도 못오게 너네들은 살아 못간다 너네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네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너네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너네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만 탈출할거다 레프트 포데드 투처럼 나만 살 것이다 아 또 빨리 나가 죽어 죽어라고 자 파란색이 오고있습니다 아 렉걸려 빨리 끝내 귀찮아 자 오고있습니다 아칸이랑 같이 올 것 같은데 안오네요 자 이번에는 못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존자 죽이고 끝내 어차피 끝났어 어차피 끝났어 어차피 끝났어 이분은 죽어진다 생존자 빨리 안올거야? 파랑아 빨리와 파랑아 빨리오라고 게임 끝내자고 빨리와 게임 끝낼거야 빨리 게임 끝낼거야 아 비전을 공유해야지 빨리 가자 파랑아 빨리와 나 기대하고 있어 왜 동맹을 왜 풀어 동맹은 푸는게 아니란다 도대다 도대다 여기 다크테플로 왔어 야 여기 좀 빨리 쪼아주면 돼? 내가 막고있잖니 빨리와 아 보라는 빨리 다살해 아냐 갈색 제발 끝내 제발 끝내 아니 왜이렇게 게임을 안끝내 이것들은 빨리좀 게임좀 끝낼시다 여러분 빠른 게임을 위해 여러분의 벙커에서 나오는 공격이 파란색 노자에게 나오시는걸 볼 수 있습니다 뭐라는거야 어? 아 동맹했어 아 동맹했다니까 빨리와 동맹했어 빨리와 동맹했으니까 빨리와 기다리고 있다 보이 뭐야 믿음하네 난 대전사야 JHY 셀린이 많이 아세요 자 지금 일단 내가 잘 방어해주고 있어 오기만 하면 돼 탁 켁 켁 죽어라 생존자 생존잣 생존잣 누구야 종일꾼 생존잣 생존잣을 죽이자 아 좋겠네 못죽겠다 실패 아깝군 챗 파랑새도 타도록 됐습니다 근데 갈색아 자살에 끝내 아 진짜 답답하게 하네 이 인간 아 나 이 인간 진짜 때리고 오실네 진짜 자살하나 인간 생존중을 죽여서 끝내면 될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이제 어라 더럽게 있고 뮤탈은 안나왔네 더럽게 아 이 렉을 드디어 두르면서 게임을 시작했네 아무튼 여기는 뭐야 여기 누구있어요 생존자? 근데 여기 왜있지 그래 죽어 생존자 빨리 쫓죽이지 아이고 하나 남아라 갈색은 우리 네 좋을거 같네요 시장은 왜 죽였냐 지옥굽이 도착했다 너는 터레스 더 사야지 아 또 그 또 도요가께서 게임좀 끝내지 아 드디어 끝났다 아 갈색 진짜 안걸려 뒤질 뻔했네 진짜 확 그냥 끝내면 될거가지고 존나 안걸려 뒤지는줄 알았구만 아 드디어 끝났네 여러분 드디어 클리어했습니다 이걸 어나더를 이제 아보칼레스 어나더 할일은 없을거에요 존나 낼걸리네 이겼다